춘천과 홍천 1월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한중 문화타운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차이나타운이라며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강원도는 이에 대해서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심자람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지난달 29일에 시작된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현재 50만 명이 넘게 동의가 달렸습니다.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마세요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강원도는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민간 기업이 춘천과 홍천 1월의 120만 제곱미터에서 추진하는 한중 문화타운은 중국인 집단 거주시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중 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시설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한중 문화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인근의 마을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논란이 거듭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데다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아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회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장에 전혀 없으니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는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을 하기로 한 기준인 20만 명의 두 배를 훨씬 넘긴 상태입니다. 청원 마감일인 이달 28일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심장아입니다.